액션 알이 달라졌네 단어가 달라졌네 얘들아 포커싱을 해야돼 포커싱을 알겠니? 와 1등 한 번 왔었다가 아주 와 말투봐 단어부터 달라졌어 와 얘들아 야 와 1등 하더니 야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다같이 싸우라고 사람이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거 아닙니다 야 옥상에 옥상에 성당 옥상에 한 명 있다 다 그쪽으로 왔냐고 나 건물 걸렸어 이거 뭐야 이거 나카산 자르기 나카산 자르기 떠요 나카산 자르기 떠 이제 야 이거 배낭 2레벨 또 있다 이씨 아 갈까? 아 무섭다 여기 원래 사람 많아요? 우지다 아 원래 별로 없어요 아 저기 사람 있다 와 AK AK 들었어? 네 와 죽을 뻔했다 와 어디여 어디 어딜지 모르겠어 지금 아 120이라고 120? 아래사람 아래사람 와 동기니 말해 들어가 들어가 아 아 아 총알이 없다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난장판이야 난장판 아 아 야 30팀 중에 꼴찌했다 30팀 중에 30등 했어 아